됐어. 없어. 언니, 언니 할 수 있어. 언니 할 수 있어. 나 할 수 있어. 남편, 남편 말하지 마. 남편 안 해도 될 필요 없어. 그러면 거기에다 물어봐 봐. 그 2층인가 뭔가 어디다가 나 알아. 뭐뭐 필요하는지. 그것만. 뭐. 언니 가족관계. 뭐. 동건. 내가 초대해? 동생 하면. 남동생 초대하면 돼. 언니 하면 돼. 남동생 되고. 언니 되고. 할 수 있어. 그럼 내가 할게. 내꺼 등본하고. 가족관계 증명서하고. 응. 또. 5개까지. 그 뭐지? 신분증. 신분증. 저기 갖추었는데 5개인데. 그러니까 뭐뭐. 서류가 뭐뭐 있는 줄 알아요. 5개를 만들지. 가족 등본. 야 그니까. 관계. 네가 거기다가 물어봐 봐. 서류가 뭐뭐 필요하는지. 그래서. 남편이 나는 여권을 빌려하나? 언니 물어볼게. 물어봐. 잠깐만. 또 우리. 칸.